자,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를 위한 만개의 전략, 장윤재입니다. 개념 퇴제 수학 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념 퇴제 수학 1은, 어? 슬로건이 더 단단해지네요. 그렇죠. 수학 1은 공통 통합 수학이죠. 공통 과목, 무늬가가 다 없어진 채로 공통 과목 수원 수트 중에 예전에는 정말 별별 일 없었던 과목이었단 말이지. 가형이든 나형이든 수원이. 그런데 이제 기초였는데 이제는 핵심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별인데 이제는 3년차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와, 수원 이렇게 내고 있구나. 수원 이렇게 출제를 해왔구나가 별이 확실히 일켜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수능, 수학, 수호 1이란 건 이런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첫 해 아주 명백하게 밝혔어요. 첫 해는 수원 정말 골치 아프다. 기출이 너무 없고 예시문학만 봐서는 뭔가. 그렇다고 선생님 저는 기본에 충실할래요. 아, 맞지. 이상주의. 그지.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다고 문제 안 풀어요? 기출 분석 안 해요? 그런데 수원은 원래 되게 앙상한 형태의 과목이었단 말이지. 이제 그게 단단해졌어요. 그냥 놔둬도 단단해질 텐데 최근, 특히 2023년 6월 이후에 이 전체적인 수능, 수학의 출제 기조가 좀 바뀌면서 수원도 더불어 영향이 더 심화되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야, 이거 좀 수원 맞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지. 그 핵심을 좀 보여드릴게요. 타이틀 이렇게 잡았어. 고1과 수2를 끌어안. 아, 이게 뭔가요? 자꾸. 고1이라고요? 심지어 중1도 들어가 있어, 사실. 자, 수2를 끌어안는 수원? 수원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수원. 그 앞에 고1이 있고요. 그 뒤에 수2가 있어. 야, 이리 와! 왜 그러냐면 수원만으로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원 과목의 특징이 뭔가 추론 요소를 집어넣기 좀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어, 여기 딱 고1과 좀 끌어들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정수. 정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기초 개념은 중1입니다. 중1이야. 그런데 그게 몇 면이 이어져 오면서 고1 때 좀 많이 모습을 보이거든. 2차함수, 다항식 이런 거. 2차함수, 2차방정식 이런 애들 있죠? 고1수학. 그걸 이렇게 수원 안에 녹여냅니다. 거듭제곱근의 2차함수가 나와. 이런 식이야. 어, 이거 거듭제곱근의 정의. 또 로그식의 값이 자연수가 될 조건 이런 게 있거든. 지수식이 자연수가 될 조건 이런 것들이. 주로 수원 개념인데 알고 보면 2차 쪽에 닿아 있는 거죠. 2차에 서툴르면 잘 못 풀어요. 수2는 뭐냐. 야, 요새 지수로그 함수 쪽이 좀 핫한데. 지수로그 함수에 신형이 내리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인데 실근의 개수함수 GT. 실근의 개수함수 GT 이런 걸 막 도입해서 불연속이 되도록 최대치해서 이런 걸 묶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원의 유형과는 좀 별이 다른. 수2에서 사용하던 함수의 그 방식 그대로를 수원 다룰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다룰 때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수원은 양쪽으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수원이 양이 좀 적고 하니까 SOS를 때린 거지. 와, 나랑 결합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 실전적인 수원 학습이 가능하고 아니, 뭐 다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사실 뭐 중요도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채로 마구마구 풀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간 아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태제는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강약 조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단원별로 좀 설명해 볼게요. 지수로그 함수는 정수, 이차수 고1과정이에요. 추론형은 신년형, 수2가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출제되거든요. 선생님은 지수로그 함수가 사실 뭐 그렇게 있나? 삼각함수가 좀 어려워지면 다들 어려워하니까 삼각함수를 좀 힘을 주지 않을까라고 처태에 생각했는데 지수로그 함수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강하게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요. 삼각함수는 아직은 숨고르기 정도? 분명히 다채로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항은 정말 과거의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의 기출 문제 다 뻔하고 뻔해. 센수학이 다 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까다로운 문제를 거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게 내면 와르르 무너질 텐데 조금만 어렵게 내면 와르르 무너질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만 어렵게 내는 거예요. 하지만 다채로워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는 좀 넉넉하게 공부합니다. 성질까지 익히면서. 사인코사인 법칙도 상당히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잠행. 잠행이 뭐냐면 난이도가 착착 튀어나가지는 않아요. 예시문항 이후로 예시문항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6평, 9평 수능에서. 그런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주로 출제되고 이건 아무래도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기하를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려는 의도. 그런 의도가 삐끄득하고 그냥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방심은 절대 안 돼요. 사인코사인은 그런 정도니까 확실하게 중요한 형태부터 반복해가면서 기초를 다지고 고난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수혈은 단원변화 이전 한 20년도 넘게 지속된 단원의 성격이 폐기되고 발견적 추론 중심에 그리고 구체적인 수혈은 등차, 등비 외에는 남아있는 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등차, 등비인데 추론적 여사가 들어간 문항이랑 발견적 추론. 하나씩 넣어보는 거 있죠? 규칙을 스스로 깨닫는 발견적 추론의 대표적인 점화식 문제지만. 이런 문항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그 템포에 맞게 끌고 가는 강의가 개념 퇴제 수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하, 이런 관점으로 준비했구나. 맞다. 수2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한 건 아니에요, 2023년에. 하지만, 야, 이거 좀 애들 좀 이렇게 좀 한 번에 못 알아차리게 좀 해봐라는 기조가 여전히 들어있는 게 수원입니다. 자, 전체 15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15개의 챕터 중에 이런 쪽은 사실 좀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뭐랄까요, 연습하는 과정을 좀 강화시켜서 가미해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나머지는 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가 상당히 좀 강화되었다라는 점, 아까.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만만치 않아요. 지수로구, 삼각함수랑, 그리고 수열. 전부 5개 챕터씩 거의 단원수도 균등 분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목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순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수원, 개념 퇴제 수원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지만 어떤 지점에 강조점이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괜히 엉뚱한 거 많이 풉니다. 시간 다 흘러가고 어, 이게 아니었나 봐. 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원의 출제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이거 수투랑 좀 설명해주시면 수강 대상을 다르게 잡았는데 바로 핵심문항 정복에 나설 수 있어요, 수원은. 수투는 사실 함수를 다루는 실력이 좀 늘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량이 좀 더 필요하고 반복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한데 수원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풀이가 명쾌하기만 하면 가자 해도 돼요. 가자. 실전 수준의 문제를 풀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 BTK 수원을 바로 3월에 개강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좋아요. 너를 위한 만개죠. 이거 다 설명했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무슨 의구심이 들거나 길을 잃었을 때 언제나 우리 수능수학연구소 있죠?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